어우 눈물이 갈게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뭐 좋은 꿈 꾸시고 또 호비 잊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지민 지민 와우 지금 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 되게 웃긴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 진영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제이 오버 때 제이 최근에 백희가 저한테 코첼라 건으로 연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 나 군대 가서 뭐 같이 함께 못 해줄 거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나 군대 가게 돼서 나 아미 아미 가게 돼서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그래서 그 이후로 백희 답장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 아미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아 이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콜 형이 너 병역 의무 한다고 들었다 그걸 밀리터리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래가지고 어 아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밀리터리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아 씨 그래서 내가 이제 바로 백희 그 보낸 메세지 보면서 딱 보고 나갔죠 아 정말 진짜 무식해 보이네 진짜 생머리라서 여러분들 진짜 많이 떠요 머리가 막 진짜 엄청 벙벙 서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 물론 하기 전 그 태영이랑 또 정국이랑 같이 어 이제 한 잔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정국이 갖고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더라고 아 그러면서 들으면서도 아 나는 진짜 아 모르니까 사람이에요 뭐 군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 나는 정말 정말 약간 노래방도 자주 안 가고 본업이 가수고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사석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지는 않는데 와 이 친구는 진짜 노래를 사랑하는구나 이 친구들은 태영이도 그렇고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불러요 쉬지도 않고 불러 뭐 그러면서 막 내꺼 막 온 더 쓰리 틀면서도 막 그렇고 막 자기들 노래도 그렇고 막 지민이 노래 틀고 막 그래서 와 대단하더라고 뭐 그래도 그때 봤었던 이유는 사실 뭐 태영이도 그렇고 태영이는 뭐 이제 뭐 보긴 할 거지만은 이제 정국이는 사실 이제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일정을 좀 하고 있는 좀 어 상태라서 그래서 아 지금 아니면 정국을 따라 볼 시간이 없겠구나 해서 그때 같이 그냥 이야기 나누고 그냥 한 장 했습니다 정국 남았다 어우 정국이 너무 너무 꼴 보기 싫은데 그쵸 정국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 잘 killers 성까지 대단하려 응 잘 찍을 quelle 나오나 그럼 아무것도 평소엔 진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. 단어를 외우는 거야. 뭐 사실 아는 게 아는 데. 아 일상생활이 뭐 이렇게. 러브유 러브유 아비 오비 띠아모 띠아모 러브유 아비 러브유 아포방포 잘 다녀올게요. 스테이 세이브. 사랑합니다. 아 눈물이. 스테이 세이브. 스테이 세이브. 뭐 좋은 꿈 꾸시고. 또 호비 잊지 마시고. 사랑합니다. 또 기회 되면. 뭔가 모르겠어요. 뭐 진영도. 한 번씩 찾아오는데. 저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러브유. 건강하세요. 아프지 마시고. 우리 멤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. 바이바이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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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려 버튼을 누르기 싫어. 갈게요. 아아. 아아. flop. 홉이 3대1. 2024년. 10월 17일. 이날만 기다린다. 아아. 어 10월 17일. 와아. 하하. 좋은 꿈 꾸시고. 또 호비 잊지 마시고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 아미 러브유 아포방포 잘 다녀올게요 사랑합니다 눈물이 갈게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또 호비 잊지마시고 사랑합니다 또 기회되면 진영도 한번씩 찾아오는데 저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아프지마시고 우리 멤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나비에요 바이바이 정렬 버튼을 누르기 싫어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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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세요 아프지마시고 우리 멤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나비에요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정렬 버튼을 누르기 싫어 갈게요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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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